논산시 연산변에 위치한 충남인터넷고등학교 오늘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기 위해 아주 멋진 선생님이 영어교실을 찾았는데요 충남외국어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도내 중고등학교 영어동아리지원단 원어민교사와의 활동으로 영어의사소통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에서는 원어민교사가 없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영어 연극 또는 신문교정 또는 영어 인터뷰를 직접 지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학생들이 원어민 선생님과 직접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훨씬 더 영화에 대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얻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는 시간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막상 영어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려니 아직 감이 잡히지 않는 모습인데요 영화 같은 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와서도 자기소개 같은 거 잘 쓸 줄 알았는데 막상 쓸러가니까 막막하네요 드디어 원어민 선생님의 1대1 지도가 시작됐는데요 어색하게 시작된 대화지만 점차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충남 인터넷고 학생들 낯설고 어렵고 두렵기만 했던 처음과는 달리 어느새 진지한 자세로 영문 자기소개서를 완성해나갑니다 원래 평소에 원어민하고 대답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작성한 영문 자기소개서를 원어민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처음 만날 때 모습은 어디로?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감 넘치게 발표하는 학생들 이 정도면 글로벌 시대 외국인과의 소통은 문제없을 것 같죠? 아직 좀 많이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전보다는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원어민 교사와 소통하며 영어와 한 발 더 가까워진 소중한 시간 앞으로도 충남교육은 글로벌 시대 의사소통 능력과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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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